순종의 끝자락 글 2존영 순종이 미덕인 시대는 아직도 유효하다 순종엔 희생과 양보 그리고 절대 사랑이 따라야 한다 순종이 끝자락 언덕에는 무엇이 기다릴까? 하늘로 가는 길에서 살아온 자취대로 스스로 찾아가는 결정권이 주어지려니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하였으니 천국과 지옥의 선택권을 순종한 대가로 받아 천국을 영원한 집으로 보상을 받는 결과물로 열매 매질이라 2023년 9월